훅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요. 이게 변화도 좀 많이 들어가고 짧게 길게 넣을 때 상대한테 가장 많이 통해서 이걸 제일 많이 넣고 있어요. 훅서브는 꺾어서 안으로 잡는데 이거는 손가락 힘보다는 손바닥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라켓을 넣을 때 라켓을 좀 세게 잡는 편인 것 같아요. 회전될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커트성을 넣을 때는 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. 빠르게! 이 손목 사용을 빠르게 해야 회전이랑 커트랑 잘 섞더라고요. 회전을 넣을 때는 살짝 좀 위에서 넣는 것 같고 커트성 넣을 때는 조금 더 떨어뜨려서 넣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반을 나누면 여기 이렇게 나누면 위쪽쯤에 맞추는 것 같아요. 1번 자리 1번 에서 여기 사이 이렇게 2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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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